자 안녕하세요 강찬용 원자입니다 오늘은 왜 가잉귤료 치과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 환자가 넘어갈 텐데 왜 꼭 8개 10개씩 해서 이렇게 크게 많이 거짓말을 할까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관적 변화이긴 하지만 저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아니 한 개씩 두 개씩 거짓말 하면 환자도 금방 속을 넘을 텐데 왜 굳이 6개 8개 10개씩 할까 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위험도와 합리하다 제 나름대로 붙인 용어기긴 하지만 어차피 하나음치나 두개음치나 열개음치나 도둑은 도둑이야 그러니까 하나음쳤다고 자기 양심에 걸리고 열개음쳤다고 해서 더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합리하는 뭐냐면 여기 두 개는 해야 됩니다 해놓고 여기 두 개는 왜 안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거기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8개 10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환자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합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환자가 오히려 열 개를 얘기하면 의심을 더 안해요 희한한 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환자를 보면 충치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치료할게요 치료할 충치가 없다 얘기하면 거기서 꼭 치료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고요 반대로 한 두 개 정도 해서 오신 분은 나 안 아픈데 이건 과잉질료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직접 보면 실제로 정말 해야 돼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죄송한데 이거 두 개는 꼭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안 아픈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가 달라요 열 개는 오히려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해야 될 두 개인 분은 나 안 아픈데 왜 해야 되냐고 반대의 반응을 보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대값이라는 거죠 뭐냐면 두 개씩 하면 다섯 명을 속이려면 다섯 번 거짓말 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다섯 명이 어떻게 다 두 개씩 속아 넘어가겠어요 차라리 열 개를 불러서 한 명을 넘어트리는 게 더 쉽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선생님 열 개도 부담되는데 왜 그래요 두 개가 더 부담되는데 그게 아니죠 보통 치과에 오시는 분은 여러 성향을 가지세요 걱정이 많은 분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전에 치과 오신 분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앞두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분이거나 그 다음에 나 멀리 유학 가요 한 4,5년 안 와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또 열 개씩 여덟 개씩 부르면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니까 다섯 명이 다 그런 사람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다섯 명이 오면 한두 명은 꼭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들 왔을 때 최대한 많이 불러서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동안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거짓말 할까 조금만 거짓말 한 개만 해도 진짜 사람들 다 할 텐데 그러면 50만 원짜리 한 개만 해도 될 텐데 그럼 10번 거짓말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루에 10명씩 오지도 않고 하루에 보통 치과에 4,5명 정도 오거든요 4,5명? 4,5명에서 거짓말을 해서 해야 되려면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까처럼 10개를 해서 한 번 성향이 걸리는 사람을 한 번 딱 잡아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제가 이게 왜 그동안 궁금했던 건 여러분들 남들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 칠 때는 진짜 크게 쳐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건물 내 거야 이러면 안 걸리는데 여기 방 하나 내 거야 그러면 오히려 안 믿어 자 이런 우스갯소리고요 여러분들 치과는 꼭 두 군데 이상 가신 다음에 검사 받으세요 그러면 더 치과 의사도 신뢰할 수 있고 의심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꼭 두 군데 이상 치과를 가신 다음에 치료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전신 건강도 좋고 치약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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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